2의 0승인 2를 기준으로 왼쪽 방향으로는 2를 곱해나가고 오른쪽 방향으로는 2로 나누어 나갑니다. 10진수 1육은 2진수로 1 0 0 0 0입니다. 10진수 1육을 만드는 수의 조합은 2의 4승인 1육입니다. 2의 4승인 1육은 트로에 해당하는 1로 표기하고 그 외는 폴스에 해당하는 0으로 표기합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1 0 0 0 0이 됩니다. 2진수 1 0 0 0 0은 8진수로 2 0입니다. 2진수 1 0 0 0을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3자리씩 묶어 빈자리는 0으로 채우면 0 1 0과 0 0 0이 됩니다. 각각 3자리씩 자리수를 더하고 순서대로 나열하면 2 0 0 0 0 0은 16진수로 1 0입니다. 2진수 1 0 0 0 0을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4자리씩 묶어 빈자리는 0으로 채우면 0 0 0 1과 0 0 0 0이 됩니다. 각각 4자리씩 자리수를 더하고 순서대로 나열하면 1 0 0 0 0 0 0이 됩니다. 8진수 2형은 2진수로 10000입니다. 8진수 2와 0을 각각 3자리씩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빈자리는 0으로 채워 해당하는 자릿수로 표기하면 010과 000이 됩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10000이 됩니다. 16진수 1형은 2진수로 10000입니다. 16진수 1과 0을 각각 4자리씩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빈자리는 0으로 채워 해당하는 자릿수로 표기하면 0001과 000이 됩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10000이 됩니다. 2진수 1,000은 10진수로 16입니다. 2진수 1,000에 해당하는 모든 자릿수를 더합니다. 모두 더하면 16이 됩니다. 3진수 1ne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